두번째 섹션은 데이터 전송의 기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송 모드는 직렬과 병렬이 있는데요. 직렬은 한 개의 선로로 한 비트씩 전송하는 방식이고요. 병렬은 여러 개의 선로로 여러 비트를 전송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직렬은 원거리 전송에 적합하지만 속도가 좀 느린 편이고요. 그 다음에 병렬은 근거리 전송에 적합하지만 속도가 빠르죠. 직렬은 비용이 저렴하죠. 선로가 하나니까요. 그 다음에 통신 회선 비용이 병렬은 비싸요. 그래서 보통 병렬은 장치, 내부, 근거리 이런 데 사용이 되는 거고 직렬은 데이터 통신에 사용이 되는데 병렬 변환 회로가 별도로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송 방향에 따른 분류를 좀 볼 수 있어요. 단방향 통신은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죠. TV, 라디오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라디오는 방송을 하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청취자가 있죠. 청취자는 딱 듣는 역할만 하고 방송국은 방송을 하는 역할만 딱 정해져 있죠.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만 데이터가 흐르는 걸 단방향 통신이라고 합니다. 반이중 통신은 무전기 같은 경우에요. A에서 B로 무전을 보낼 수도 있고 B에서 A로 무전을 보낼 수도 있죠. 대신에 동시에 진행을 하진 못해요. 그래서 송수신을 하는 대상을 서로 바꿀 수 있지만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이중 통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동시에 송수신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전화할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말을 할 때 동시에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개의 CPU를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 듀얼 시스템이 있습니다. 컴퓨터 장애로 인한 작업 중단을 방지하고 업무 처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개의 CPU가 같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가 고장나도 나머지가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듀플렉스는 하나는 대기하는 겁니다. 고장이 나면 대기 중인 CPU가 가동이 되는 형태죠. 듀얼과 듀플렉스는 둘 다 두 개의 CPU를 가지고 있는 건데 듀얼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듀플렉스는 하나는 대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기화입니다. 동기 전송이라고도 하네요. 동기식 전송이 있고 비동기식 전송이 있는데요. 일단 동기식부터 보죠. 송수신 측이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시간을 연속적으로 맞추어서 전송하는 거. 이거를 동기식이라고 해요. 싱크를 한다는 뜻입니다. 전송할 데이터를 프레임으로 구성하고요. 동기 문자를 추가해서 이 문자 이따가 볼 거예요. 전송을 합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할 때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다음은 비동기. 데이터 송수신 때 시간을 간헐적으로 맞춰서 전송한다고 되어 있죠. 전송할 데이터를 문자 단위로 전송을 하고요. 시작 비트와 스탑 비트를 앞뒤에 추가를 한다. 소량의 데이터를 저석으로 전송할 때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두 개의 차이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송 효율 나와 있는데 공식 같은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코드들의 종류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닷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5비트 구성이 되고요. 32개의 문자 표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까지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아스키 코드. 얘는 7비트네요. 5비트에서 7비트로 2비트 증가했으니까 32, 64, 128개의 문자 표현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bcd 코드는 6비트로 구성이 되니까 5, 6, 7이네요. 64개의 문자 표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fcd 코드. 8비트로 구성이 된대요. 7비트가 128이니까 곱하기 2하면 256개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전송 코드의 종류 중에서 가장 문제로 많이 나오는 이 아스키 코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일단 7비트로 구성이 된다 되어 있고요. 하지만 한 개의 패리티 비트를 추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8비트죠. 대표적인 데이터 통신용 코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대소문자 구분되고요. 순차 코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문자와 제어문자로 구분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어문자가 뭐가 있는지는 아래쪽에 나와 있네요. 자, 이거까지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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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